식 괄호 열고 2x 플러스 1 괄호 갖고 전체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3제곱의 계수를 구하세요. 여러분들 이 일반항 구해도 되고요. 아니면 2x와 1 둘을 합쳐서 5개를 뽑아서 곱할 거예요. 그럴 때 x의 세제곱이 나오도록 하려면 그렇죠 다섯 개 중에서 2x를 세 번 일을 두 번만 뽑으면 되니까. 오 컴비네이션 3 얼마예요. 2x의 세제곱 그다음에는요 일의 제곱 그러니까 오 컴비네이션 3은 얼마죠 십이죠. 10 곱하기 8x의 세제곱. 임으로. 80x의 세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요 그렇죠 80이 우리가 구하는 이 문항의 답이었습니다. 맞습니까 네 간단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23번.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. 어른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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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